안녕하세요. 친구들의 리딩버디 니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니콜과 함께 영어로 과학책 읽어볼 거예요. 아, 맞다. 친구들 니콜이 얼마 전에요.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서 찍어온 사진들이 있어요. 여기, 어? 어? 사진이 막 꼬깃꼬깃해졌네?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진이 구겨져버렸어요. 어쩌지? 딱 한 장씩밖에 없는 사진인데. 사진을 구겨지지 않게 좀 더 잘 보관할 방법은 없을까요? 응?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라고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찍을 때는 간편하지만 사진을 볼 때 막 한 장씩 넘겨가면서 봐야 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번에 여러 장을 보면서 친구들이랑 얘기 나누기에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니콜은요. 유리가 덮여있는 멋진 책상을 썼는데 유리랑 책상 사이에 사진을 껴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사진이 유리에 딱 달라붙어서 사진도 막 찢어지고 유리도 얼룩덜룩해졌었어요. 정말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오늘도 역시 오늘의 책을 읽어봐야 그 해답이 나오겠네요. 그럼 우리 책을 읽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들 먼저 배워봐요. 짜잔! How many words have I brought today? Yes, eight. 오늘도 8개의, 우? 손가락이? 8개의 단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Let's read the words. 첫 번째 단어예요. 우리 사진을 이렇게 찰칵 찍으면 뭐가 나와요? 카메라로 찍으면? 그쵸, 이런 사진 모양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스파트폰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또 디지털 카메라로 찍을 수도 있지만 우리 카메라로 찍어서 나오는 것이 사진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사진을 뜻하는 말. 어? 니콜 사진, 픽처 아니에요? 우리 take a picture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그림과 사진을 통틀어서 픽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서 look at the picture이라고 했을 때 어디 그림이야? 사진이잖아. 이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그림이냐, 그림 그림이냐, 아니면 정말로 찍은 사진이냐를 구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구별해야 될 때는 그림은 픽처, 사진은 포토라고 사용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포토. 한 번 더. 포토. 이거 포토. 포토 들어봤죠? 친구들 포토샵 할 때. 그 포토가 여기 포토를 우리말로 쓴 거예요. 포토인데 빨리 읽으면 포토가 되는 거죠. 읽어볼까요? 포토. 한 번 더. 포토. Very good. 두 번째. 이거 뭐예요, 친구들? 맞아요. 우리 사진이나 그림을 보관하는 액자입니다. 액자에다 넣어놓으면 그림이나 사진이 이렇게 막 구겨지는 일이 없겠죠. 액자를 부르는 말. 프레임. 한 번 더. 프레임. 프레임. 친구들, 이 그림 보니까 뭐 생각나요? 창문도 생각나죠. 우리 창문에도 액자처럼 틀이 있잖아요. 그런 틀도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프레임. 자, 다음 단어. 허, 니콜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소예요. Where is this place? That's right. 바닷가 또는 해변가 라고 하죠. 우리 바닷물도 있고 모래도 있는 여기를 비이치 라고 하죠. 비이치. 중요한 점. 친구들 이, 에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니고 이하고 길게 발음해야죠. 비이치 해볼까요? 비이치. 얘는 뭐예요? 조개 껍질을 말하죠. 조개 껍질 부르는 말 우리 seashell입니다. 읽어볼까요? seashell. seashell. 왠지나 알겠죠 친구들. sea, 바다에 있는 shell, 껍질이라서 우리가 seashell이라고 불러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sea 빼고 그냥 shells라고 해도 조개 껍질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seashell. 생일에는 파티를 하죠. 파티 영어로 뭐예요 친구들? 똑같아요. party. 읽어볼까요?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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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우리말로는 파티 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읽을 때는 party 라고 하지 않고 party 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So, this one. what about this one? 이거는 뭐예요 친구들? 이거 풀이에요. 만들기 할 때 쓰는 풀. 우리 오늘도 쓰게 될 텐데 풀을 뜻하는 말이 바로 glue 입니다. 읽어볼까요? glue. 한 번 더. glue. glue. 오케이. glue는요 우리 풀 이란 뜻도 되고 풀로 붙이다 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고 glue something onto something 뭐를 뭐에? glue 하세요. 이 말은 풀로 붙이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glue.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자, 이 단어는 친구들 뭐예요? 우리 친구들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나오는 것도 이거. 나뭇가지 딱 꺾어서 나오는 것도 이거. 맞아요. 막대기죠. 막대기를 뜻하는 말 stick 입니다. 한 번 더. 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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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stick이 많이 있으니까 s를 붙여서 sticks.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어, 마지막 아니었네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지금 이 여자친구가 장식을 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예쁜 장식물을 달아서 장식하는 거. 이렇게 장식하다. 라는 단어. 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친구들. decorate. 한 번 더. dec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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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장식된 거. 케이크 있는 장식이라든지 집에 또는 나무에 있는 이런 장식된 거를 decoration 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말로 데코레이션. 들어본 적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so decorate means 장식하다. alright. 자, 이제는 정말로 여덟 개 단어를 모두 배워봤습니다. let's play a little game. 자, 지금 친구들 보니깐요. 화면에 그림이 세 개가 보여요. 그쵸? what is this? 지금 배웠죠? 바닷가? beach. 여기는요. party. 여기는요. 풀. glue이죠. 자, 이 세 개를 3초 동안 잘 봐주세요. 3, 2, 1 딱 3초만 봤어요. 자, 이제 그림이 사라지고 단어가 세 개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단어 중에 한 단어는 지금 막 봤던 그림에 없었던 단어예요. 친구들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지 못했던 바로 그 단어를 찾아주면 됩니다. party. glue. seashell. Can you find it? 3, 2, 1 없었던 단어는 That's right. seashell. 없었던 단어죠. 정말 확인해 볼까요? beach. party. glue. 였어요. party. glue. beach가 없고 seashell이 나왔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seashell이 되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이 그림은 뭘까요? frame. 액자입니다. and this one 사진 photo and this one stick 3초 줘요. 3, 2, 1 짠! 보세요. photo, frame, decorate 잘 보세요, 친구들. 없었던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찾아주면 됩니다. 3, 2, 1 없었던 단어 뭐예요? 어디 어디? 맞아요. 이번에는 decorate 이라는 단어가 없었죠. 확인해 볼까요? frame 있었고요. photo 있었고요. stick이었는데 decorate 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decorate이 되는 겁니다. Now the next one 이번에는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decorate stick 이거 뭐예요? seashell 3초 줍니다. 3, 2, 1 잘 기억하고 있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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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어요. 저 친구들 없었던 단어 무엇인가요? decorate frame stick 헷갈리죠. 3, 2, 1 That's right. frame 이번에 없었어요. 정말요? 정말요. decorate 있었죠? stick 오니콜이 이렇게 stick 있었죠? seashell in the frame 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Now 마지막입니다. party seashell 이거 뭐라고요? glue 외우세요. party seashell glue 3, 2, 1 없는 단어 말까요? I'll give you 3 seconds again. 3, 2, 1 없었던 단어는 니콜은 찾았어요. That's right. beach beach 없었어요. 확인 party 여기 있죠. glue 여기 있죠. seashell in the beach 없었던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확인을 해봤네요. well done I think you're ready now. 이제 친구들 단어 모두 잘 알겠죠? 그럼 오늘의 책 함께 읽어볼게요. Let's read the book 오케이 그럼 우리 책을 표지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제목부터 읽어봐야죠. 친구들 fun with frames 네요. fun이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 즐거움 뭐로 하는 with frames 액자와 함께하는 즐거움 이런 뜻이네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액자를 만들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This book is written by Neryda Frost Neryda Frost라는 그 선생님이 책을 써주셨어요. Now look at this girl 표지에 있는 여자친구 봐주세요. What is she holding? She's holding a frame a pink fancy frame 그쵸? 이 여자친구가 분홍색의 장식이 화려하게 돼 있는 프레임 액자를 가지고 있어요. 뒤에다가 사진만 붙여주면 완벽한 액자가 되겠죠. So 여기 여자친구가요 자기의 취미가 뭐고 또 이 액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 친구들한테 차근차근 알려줄 겁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fun with frames 제목이 한 번 더 나오고요. you can see many different materials 지금 만들기 재료가 되게 많아요. 여기 보니까 snowflakes 반짝반짝한 것도 있고요. seashells도 있고요. 그 조개껍질 and sticks something like buttons 뭔가 단추처럼 생긴 거 플라스틱 thing이 뭔가 조금은 뭐 많아요. 그쵸 친구들 자 이런 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프레임을 장식할 수가 있습니다. 장식 어떻게 하냐고요? 한번 볼까요? 여기 이 여자친구 표지에서 봤던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like to take photos Like to 하면 뭐 뭐 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뜻이죠. Take photos 하면 사진을 찍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I like to take photos 나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I like to make fun frames for my photos 근데 좋아하는 게 하나 더 있네요. Like to make 만드는 걸 또 좋아한대요. Fun frames 재미난 액자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For my photos 내 사진을 위한 아 이 친구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이 사진을 보관할 수 있는 액자를 만드는 것도 좋아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뭐 자기 강아지랑 찍은 사진 혼자 찍은 사진 친구들이랑 찍은 여러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주인공 여자친구가 찍은 사진이겠죠. 함께 읽어볼게요. I like to take photos I like to make fun frames for my photos Good job 자 그럼 우리 여자친구 얼굴도 볼까요?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이 여기 숨어 있었네요. I like to take photos에 딱 어울리는 사진이죠. 사진을 찍고 있는 여자친구입니다. 자 이제 보면은요. 여기에 이게 바로 사진이에요. 그 여자친구가 찍어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을까요? Where is this place? You can see the water and the sand 바닷가겠죠. So I took photos at the beach 무슨 뜻이에요? Take photos가요. 사진을 찍다인데요. 우리가 옛날에 사진을 찍었다 이미 일어난 일 과거의 일을 얘기할 때는 took photos 라고 합니다. I took photos 나 사진 찍었어요. 어디에서? At the beach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우리가 액자를 만들 때는 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닷가에서 구할 수 있는 것 또는 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재료들로 사진 이 주변 액자를 꾸며줘야지 이 사진과 어울리는 액자가 되겠죠. So you see the sand 이렇게 모래도 있고요. seashells 그쵸. 조개껍질도 있고요. 이 파랑색 구슬 같은 건 아마 바닷물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진짜 물을 묻힐 수는 없으니까. I made 나는 만들었어요. A seashell frame 조개껍질 액자를 만들었어요. 이런 뜻이네요. 읽어볼까요? I made a seashell frame Very good. 그래서 바닷가에 갔다 와서는 바닷가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조개껍질 액자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What about this? 이 사진은 어디서 찍었을까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파티겠죠. I took photos at a party. 나는 파티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파티에서 찍은 사진은 뭘로 꾸며야 될까? 파티 느낌이 나게 꾸며야 되겠죠. 빨리 읽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I took photos at a party. 자, 그러면 파티 사진은 오, pretty. 엄청 예쁘네요. 반짝반짝한 장식도 붙이고 또 뭔가 우리 파티에 장식하는 그런 꼬불꼬불한 것도 붙이고 펌펌도 붙이고 와, 정말 화려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걸 우리가 fancy 하다 그래요. I made a fancy frame. 나는 화려한 액자를 만들었어요. 라는 뜻이죠. 왜? 파티는 화려하니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I made a fancy frame. I made a fancy frame. Very good. 이번에는 어딜까요? Something, everything is so white. 그쵸? 뭔가 막 되게 하얀색이에요. 뭐가 이렇게 하얀색일까? That's right. Snow. 눈이 오면 온 세상이 white. 하얀색으로 변하죠. So, I took photos in the snow. 나는 사진 찍었는데 in the snow. 눈 속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친구 한번 읽어볼게요. I took photos in the snow. Very good. 그러면 눈 속에서 찍은 사진을 뭘로 장식하나? 눈으로 장식하나? 눈은 녹아버리잖아요. 눈처럼 보이는 뭔가를 붙이면 되겠죠. That's right. cotton. 솜을 이용해서 눈 모양으로 이렇게 뭉쳐서 장식을 해주고요. Also, something sparkly. 반짝반짝한 거. 왜냐하면 눈이 햇볕에 빈치면 반짝반짝하잖아요. 반짝이풀도 해주고 그 다음에 눈 그 flakes 모양, 눈 결정 모양의 이런 장식도 달아줬네요. 그럼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Snowy frame이라고 부르네요. I made a snowy frame. Very good. 자,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과 또 이런 장소에 관련된 물건들로 사진 꾸민 걸 봤어요. 이제는 정말 이 여자친구가 어떻게 이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You can make a fun frame too. 너도. 우리 책을 읽고 있는 우리 친구들. 너도. Can make. 만들 수 있어. A fun frame too. 재미난 액자를 너도 만들 수 있단다. 어떻게 만들어요? Glue the sticks together. Glue가 뭐예요? 그쵸? 풀도 되고 풀로 붙이다도 된다 그랬죠. Sticks는 막대예요. 막대를 together 함께 풀로 붙여요. 근데 친구들 이렇게 막 붙이는 게 아니라 두 개 먼저 붙여서 풀칠하고요. 또 두 개 붙이고요. 풀칠해서 두 개 붙이고요. 또 풀칠해서 두 개 붙여서 네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프레임 틀을 만들고요. Decorate your frame. 뭐 하라고요? 액자를 decorate. 장식하라는 거예요. 장식은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죠. 이 친구는 fancy frame 만들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You can make a fun frame too. Glue the sticks together. Good. Decorate your frame. Awesome. 자 우리는 액자 만드는 법을 이제 배웠어요. 배우고 나면 나만의 액자로 그쵸?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겠죠. You can make lots of fun frames. 너 만들 수 있어. Lots of 많은 fun frame. 재미난 액자를 만들 수 있다. 여기 산속, 숲속에서 찍은 친구는 나뭇잎, 무당벌레, 또 고사리, fern 이런 장식으로 이렇게 초록색 액자를 만들어 줬고요. 이건 party frame 같죠? 그 다음에 나 좋아하는 동물과 찍은 친구들은 별을 붙여서 star frame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모양도 조금 달라요.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만 배우면 fun frame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우리가 또 원하는 fun frame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러고 보니까 니콜이 처음에 구겨졌던 사진 생각해 보니까 사진을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보관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사진도 안 상하고 액자를 여러 개 만들어서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블에 놓거나 벽에다 걸어놓으면 항상 여행 갔던 추억을 막 떠올리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빨리 액자 만들고 싶다. 그쵸? 그 전에 먼저 내가 오늘 이야기 제대로 이해한 건지 확인해 볼게요. Let's check. 아, right. 그림 두 개 있어요. 문장 하나 있어요. 친구들은 문장 니콜이랑 읽고 문장이랑 같은 내용의 그림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Let's read. I like to take photos. I like to take photos.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그렇죠. 나는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의 그림이 보여야 되겠죠. Number two. 읽어볼까요? I took photos at a party. I took photos at a party. 자, 잘 보고요. 첫 번째 그림인지 두 번째 그림인지. 3, 2, 1. 정답은? 친구들, party 봤으면 딱 알겠죠. 나는 파티에서 사진을 찍었다. 두 번째 파티 그림 정답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그림 보고요. I made a seashell frame. 한 번 더. I made a seashell frame. 자, 어떤 그림인가요? 3, 2, 1. 정답은? seashell. 했으면 조개껍질. 두 번째 그림이 정답이 되는 거죠. 엑셀렛. 자, 친구들, fun with frames 책으로 여러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도 감상을 하고, 우리 fun frames를 만드는 방법도 배워봤죠. 사진을 찍은 장소와 관련된 것들로 우리 프레임을 장식을 해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여기 fun frames를 니콜이 준비를 했어요. 친구들이 이 frames를 만든 재료들을 잘 보고, 어디에서 찍은 사진인지, 또 그 장소를 생각을 해서요. I took photos. 장소.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주면 됩니다. 우리 연습 한 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 이거는 쉽겠죠. 책에 나와 있었으니까. 자, 여기 보니까 장식이 snowflakes. 그쵸? 또 이렇게 반짝반짝한 눈 모양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I took photos. 뭐라고 해야 될까요? In the snow. 라고 대답을 해주면 좋겠죠. 뭐라고요? I took photos in the snow. 그쵸? 할 수 있겠죠, 친구들? 그럼 새로운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Take a look at the frame. 잘 보세요. 뭘로 장식이 되어 있는지 보고, 한번 말해볼까요? That's right. I took photos at the beach. 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in the san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모래사장에서 또는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다. 라고 친구들이 생각하는 답을 말해주면 좋겠죠. What about the next one? This must be familiar. 이거 친구들 많이 봤을 텐데요. Oh, it's upside down. Here. 여기 보니까 ABC 자석도 있고요. And pencil sharpener. 우리 연필깎기도 있고요. Color pencils. Calculator. And the pen, scissors. Ruler. 자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문구점. 그것도 있고, 학교.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I took photos at school.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I took photos at school. 또는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찍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Well done. What about this one? Oops. This one. 요거는 어때요? There are leaves. 그쵸? And acorn. N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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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로 생각할 수 있겠죠. 산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숲속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What do you have to say? I took photos in the mountain. 또는 in the forest.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렇게 대답했나요? Good job.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까요? How about this frame? Oh, it's pretty, isn't it? There are butterflies, many different flowers. Where can you see those? 이런 거 어디서 우리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정원. 꽃이 있는 정원에서 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I took photos in the garden. I took photos in the garden. 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Now the last one. 마지막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What do you see? You see a pig. Right? And many crops. There are vegetables. Right? 여기 green onion. 파도 있고요. 감자도 있고요. Tomato. Cucumber. Corn. 많은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럼 우리 돼지 같은 동물도 볼 수 있고 이런 농작물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Yes. It's a farm. 농장이겠죠? 그럼 친구들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That's right. I took photos on the farm. 우리 농장 같은 경우는 in the farm이라고 하지 않고요. On the farm이라고 합니다. I took photos on the farm이라고 말해주면 정답입니다. Well done. It's time to write in English. 자 이제는 우리 fun with the frames 책을 가지고 배웠던 내용을 좀 더 긴 영어 글쓰기로 도전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책에서는요 친구들 나는 어디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그 장소에 관련된 뭐를 가지고 나는 이런 fun frame을 만들었다. 어떤 종류의 fun frame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대로 니콜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위에 보세요. I like to take photos. 우리 책에 있는 내용과 똑같죠. 나는 뭐 하는 걸 좋아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I like to make fun frames for my photos. 그리고 나는 뭐도 좋아해요? Make fun frames. 재미있는 사진 틀, 액자를 만드는 것도 좋아한다. For my photos. 내 사진을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찍었고 여기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런 frame을 만들었고 여기서 사진을 찍었고 이런 frame을 만들었고 여기서 사진을 찍었고 이런 frame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친구들 니콜과 함께 그림 보면서 차근차근 완성을 해볼게요. 첫 번째. Where are the girls? 여자친구들 어디 있어요? You see the sand and the sea. 바닷가에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I took photos. 나는 사진을 찍었어요. 어디에서? At the beach. 기억하고 있죠.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닷가, 이 모래에 있는 어떤 재료들로 이런 frame을 만들 수 있었겠죠. You see the sand and seashells. 그러면 I made a 무슨 frame. 어떤 frame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장식된 재료를 가지고 물론 우리 책에 있듯 그 seashell frame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창의적으로 샌디 frame, 모래가 장식된 frame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쓰세요. 니콜은 일단 책에 있는 대로 seashell frame이라고 적을 겁니다. sea shell frame. I made a seashell frame. 어때요? 오케이.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My favorite thing to do. 지금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I took photos. 다음에 들어갈 말은 파티에서겠죠. At a party. 라고 적으면 될 거예요. At a party.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I took photos at a party. 자 그렇다면 파티에서 이런 화려한 장식들을 이렇게 붙여서 frame을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말해요? 화려한 장식이 많고. 그렇죠. fancy. I made a fancy frame. fancy 라는 게 친구들 이렇게 화려한 것도 있고요. 장식이 많고 알록달록한 거. 그리고 비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잘 알아두고요. I made a fancy frame. 우리는 알록달록 장식이 많고 화려한 frame을 만들었어요. 라는 뜻이 되었어요. 자 여기 두 개는 우리 친구들 책에 있는 내용이죠. 이제는 책에 없는 내용 하나를 니콜이 더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족이 어디서 사진 찍은 것 같아요. Where is the family? 그렇죠.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maybe mountain or forest. 산 아니면 숲 속에 있겠죠. 자 산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I took photos in the mountain. 이라고 적어주면 책이 있고 숲 속이에요 라고 할 친구들은 I took photos in the forest 라고 적으면 좋겠죠. 니콜은 forest 로 할게요. I took photos in the forest. 자 쓰기를 할 때 친구들 니콜 저는 forest란 단어 잘 못 써요. 괜찮아요. 소리를 생각하면서 적어보고요. 처음에는 적어보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다시 사전을 보고 다시 한번 고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잘 쓰려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쓰려고 하면 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겠죠. 처음 보는 단어도 소리를 생각하면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숲 속에서 이 사진을 찍고 숲 속에 있는 무언가로 만든 프레임은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이네요. 나뭇잎이 엄청 많아요. 나뭇잎을 뜻하는 말은 leaf가 있죠. 자 그렇다면 I made a leaf frame 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or 이 leaf를 나뭇잎이 많은 나뭇잎으로 장식된 leafy frame이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seashell frame 생각하면서 우리가 장식한 재료만 가지고 leaf frame이라고 적어볼게요. I made a leaf frame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장소랑 만든 프레임 요거 세트로 적어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I took photos at the beach I made a seashell frame Good I took photos at a party I made a fancy frame Good job 마지막이요 I took photos in the forest I made a leaf frame 자 우리 친구들도 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내가 어디서 찍었지? 그럼 이거는 어떤 재료로 장식해서 액자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똑같은 구조로 문장 쓰고 말할 수 있겠죠. 꼭 도전해보세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activity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연히 fun frames를 실제로 만들어 봐야죠. 친구들은 먼저 준비물을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책에는요 fun frames 만드는 법이 미리 적혀 있었습니다. First glue the sticks together 이 있었죠. 우리 막대를 모아가지고 풀로 이렇게 붙여서 틀을 먼저 만들어주고요. second decorate the frame 그쵸? 장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니콜도 똑같이 막대를 가지고 틀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장식을 붙일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장식을 할 때 항상 그 사진을 찍었던 장소가 어딘지를 생각하면서 장식했잖아요. I brought my picture too 짠짠 니콜이요 생일 파티에서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입니다. So this is a picture, a photo and it was taken at a party 파티에서 찍힌 거예요. 사진이 자 그럼 우리 파티에 관련된 화려한 것들로 프레임에 장식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니콜은 오늘 엄청 반짝반짝한 스티커들 장식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프레임을 만들고 장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 색깔의 막대가 있는데 니콜은 오늘은 좀 진한 색깔로 하고 싶어요. 자기가 준비한 장식들이 연한 색깔 밝은 색깔이라면 진한색 프레임을 해야지 붙였을 때 이쁘겠죠. 반대로 자기가 준비한 이런 장식들이 진한 색깔이다, 어두운 색깔이다 그러면 밝은 색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겁니다. I'm gonna make my frame with purple sticks 보라색으로 니콜은 해보도록 할게요. I'm gonna take out all the purple sticks from here. 자 나머지는 옆으로 치워넣겠습니다. So I have sticks 자 친구들 기억하죠? 우리 책에서는요 여러 가지 스틱을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모아서 붙여줬어요. but 니콜이 해보니까요 사진이 정사각형이면 두 개씩 두 개씩 붙였을 때 모양이 좋은데요. 이렇게 직사각형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바꿔서 위아래는 두 개씩 하고요. 양쪽에는 하나씩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So put the sticks together. 보라색 스틱을 두 개 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틱을 이렇게 놓고요. 스틱으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붙이게 되겠죠 친구들. 조금 더 오므릴까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게 되면 사진이 이 안에 쏙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풀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두 개 잘 놓고요. 우리 풀을 흔들어서 잘 나오게 한 다음에 잘 잡은 채로 풀을 묻혀주세요. 여기도 묻히고 알죠 친구들 두 개 겹치게 묻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스틱을 모두 붙여줬습니다. 이 풀이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럼 기다리면서 우리 필요한 장식을 골라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장식이 있는데 니콜은 색깔을 조금 화려하게 해주고 싶어요. 자 이런 장식들을 붙일 수 있겠죠. I'm gonna put the pom-poms first. glue the pom-poms first. 자 풀칠을 해서 우리 마르는 동안 윗부분에 장식을 붙여주면 됩니다. 다음엔 또 뭘 붙여 볼까요? What about these sparkly things? 이렇게 별표도 있고요. 꽃 모양도 있고요. 그냥 동그라미도 있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왜냐면 우리는 fancy frame을 만들어야 되니까 반짝반짝한 것들을 또 주변에 붙여 볼게요. 여기다가 풀을 묻혀서 자 그 외에도 이런 장식도 있어요. 우리 선물 포장할 때 쓰는 이런 장식들도 풀칠을 해서 함께 붙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And the white one. And the white one. I also have a bow. 리본도 니콜은 있어요. 리본도 붙여 볼까요? 플로 붙여 볼게요. 플로 붙일 수 있는 건 니콜이 다 붙여 봤습니다. 스티커들도 친구들이 원하는 스티커가 있으면 이런저런 곳에다가 예쁘게 다 장식을 해주면 좋겠죠. Here we are. So the point is to make it fancy. 엄청 화려하게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주는 게 친구들 포인트예요. Here you are. Do you want more stickers? 니콜은 그러면 연두색을 여기 하나 붙여 볼게요. And here too. 오렌지색. Okay. I'm done decorating. 자 이외에도 친구들 반짝이 풀이 있으면 반짝이 풀로도 장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반짝이 풀로 장식을 했다면 반짝이 풀과 우리가 썼던 글루, 풀이 마를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프레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It's fancy and pretty. 엄청 화려하고 이쁘죠. 자 이 뒤에 우리 친구들은요. 나는 이 사진 풀로 붙여도 돼요 하면 당연히 풀로 붙여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테이브로 고정해주면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었을 때 사진을 뒤에 붙일 수가 있겠죠. So I'm going to tape it. 이렇게 테이블 붙여서 사진을 고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Here you go. 자 테이블이 잘 붙도록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프레임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대로 두면 벽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우고 싶으면 세울 수도 있어요. 우선 이런 나사못을 사용해서 붙여주면 우리가 프레임을 벽에 걸 수 있는 구멍이 생기겠죠. or 나는 세우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딱딱한 종이를 접어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삼각형을 아래에다가 붙여주면 사진이 설 수가 있습니다. 지지대를 만들던 고리를 붙이던 해서 자기가 두고 싶은 장소에다 해주면 되겠죠. 펀 프레임 만들기 어렵지 않죠? 친구들도 꼭 만들어보세요. 우리 비싼 돈을 주고 산의 액자보다 내가 여행 간 곳에서 모은 작은 것들로 꾸민 액자가 훨씬 값지고 예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재미있는 액자 몇 개나 만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책으로 만나도록 해요. See you!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